41. 단체 급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1. 경영자를 위한 경비 절감 2. 피급식자의 건강 증진 3. 급여 대상자의 영양 기준량 4. 피급식자의 생활시간 조사에 따른 3식의 영양량 배분 정답 1번 경영자를 위한 경비 절감 42. 분리된 마요네즈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름을 더 넣어 한 방향으로 빠르게 저어준다 2. 레몬즙을 넣은 후 기름과 식초를 넣어 저어준다 3. 분리된 마요네즈를 양쪽 방향으로 빠르게 저어준다 4. 새로운 난항에 분리된 것을 조금씩 넣으며 한 방향으로 저어준다 정답 4번 새로운 난항에 분리된 것을 조금씩 넣으며 한 방향으로 저어준다 43.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술안 2. 치즈 3. 커스터드 4. 오믈렛 정답 2번 치즈 44. 달걀에 우유를 섞어 만든 요리가 아닌 것은? 1. 오믈렛 2. 머랭 3. 스크램블드 에그 4. 커스터드 정답 2번 머랭 45. 다은 중 각 단체 급식의 목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산업체 급식, 건강증진, 생산능률 향상 2. 병원 급식, 체력 유지, 병의 회복 촉진 3. 학교 급식, 바람직한 식습관, 사교성 형성 4. 복지시설 급식, 체력 향상, 병의 치료 정답 4번 복지시설 급식, 체력 향상, 병의 치료 46. 향신료와 그 성분이 바르게 된 것은? 1. 생강, 차비신 2. 겨자, 알리신 3. 고추, 캡사이신 4. 후추, 시니그린 정답 3번 고추, 캡사이신 47. 꽃게탕을 하면 꽃게 껍질은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꽃게에 함유된 색소는? 1. 루테인 2. 구아닌 3. 아스타크산틴 4. 멜라닌 정답 3번 아스타크산틴 48. 유지류의 조리원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유아액의 형태인 수중 유적형에는 우유, 생크림, 마요네즈가, 유중 수적형에는 버터, 마가린 등이 있다. 2. 유지의 크리밍성은 일반적으로 마가린이 가장 크리밍성이 높고, 버터, 쇼트닝의 순으로 크리밍성이 좋다. 3. 튀김을 할 때는 연룡량이 크고 두꺼운 금속으로 된 직경이 넓은 용기에 많은 양의 기름을 넣고 튀기는 것이 좋다. 4. 유지류의 쇼트닝 파워는 동물성 지방일수록, 기름의 양이 적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며, 반죽에 들어가는 물질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정답 1. 유아액의 형태인 수중 유적형에는 우유, 생크림, 마요네즈가, 유중 수적형에는 버터, 마가린 등이 있다. 49. 조리효과를 상승하는 향신료의 작용을 묶은 것 중 맞는 것은? 1. 착색작용, 마늘, 생강, 월계수 2. 방향작용, 올스파이스, 계피 3. 모양작용, 파프리카, 레드페퍼 4. 식욕증진작용, 후추, 겨자, 레드페퍼 50.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흐름에 따라 시설과 기기가 배치되는데, 작업의 흐름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기역, 전처리, 니은, 장식, 배식, 디귿, 식기세척, 수납, 리을, 조리, 미음, 식재료의 구매, 검수 정답, 3번, 미음, 기역, 리을, 니은, 디귿 51. 세계보건기구의 기능과 관계없는 사항은? 1. 회원국의 기술지원 2. 푸진국의 경제보조 3. 회원국의 자료공급 4. 국제적 보건사업의 지휘조정 정답, 2번, 푸진국의 경제보조 52. 온열요소가 아닌 것은? 1. 기압 2. 기류 3. 기온 4. 기습 정답, 1번, 기압 53.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여 일어나는 전염병은? 1. 장티프스 2. 폴리오 3. 세균성 이질 4. 파라티프스 정답, 2번, 폴리오 54. 인공능동 면역에 의하여 면역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전염병은? 1. 디프테리아 2. 이질 3. 폴리오 4. 말라리아 정답, 3번, 폴리오 55. 다음 전염병 중 생후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1. 홍력 2. 백일해 3. 결핵 4. 파상풍 정답, 3번, 결핵 56. 폐충은 인체에 어느 부위에서 기생을 하는가? 1. 간 2. 큰 창자 3. 허파 4. 작은 창자 정답, 4번, 작은 창자 57. 아포형 성균의 멸균의 가장 좋은 방법은? 1. 저온 소독법 2. 일광 소독법 3. 초고온 순간 멸균법 4. 고압증기 멸균법 정답, 4번, 고압증기 멸균법 58. 채소류 및 과일류에 적당한 소독법은? 1. 승홍수 2. 알코올 소독 3. 클로르칼크 소독 4. 열탕 소독 정답, 3번, 클로르칼크 소독 59. 다은중 분변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생석회 2. 약용 비누 3. 과산화수소 4. 표백분 정답, 1번, 생석회 60. 기생충 감염의 중간 숙주와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1. 무구조충 돼지고기 2. 광절열두조충 송어연어 3. 페디스토마 가재 4. 간디스토마 민물고기 정답, 1번, 무구조충 돼지고기